최근 방영된 드라마 선제옵고, 티어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출연진들이 포상휴가를 떠났다. 그 가운데 배우 김혜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남자 배우 4명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혜윤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토 바이, 마지막 장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모두들 고마워라며 푸켓 포상휴가 때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김혜윤은 해변에 설치된 그네를 타며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김혜윤의 미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휴가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느끼게 했다. 또한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에 출연한 문시온, 송건희, 양혁, 허영규 등 4명의 남자 배우들이 김혜윤을 찍기 위해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이 사진은 마치 프로 사진가들처럼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는 남자 배우들의 모습과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김혜윤의 표정이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허영규는 4명이 합쳐서 우석이 빈자리 채움이라고 코멘트를 남기며 촬영에 임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변우석이 아시아 팬미팅 투어 일정으로 인해 포상 휴가에 함께하지 못한 상황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었다. 송건희도 대장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라며 자신이 찍은 사진이 김혜윤에게 잘 전달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배우들의 이런 다정한 모습과 유쾌한 분위기는 드라마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으며 이들 사이에 끈끈한 우정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혜윤과 함께한 푸켓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이 사진을 통해 공유되면서 팬들은 배우들의 일상 속 친근한 모습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선제 없고 투어가 끝난 이후에도 배우들의 돈독한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다음 작품에서도 좋은 호흡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포상 휴가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진 배우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젊은 호흡을 기반으로 변화했다.